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 새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론들. 오늘 증시도 어제랑 비슷하게 처음에는 쭉 빠지다가 그래도 슬금슬금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초정으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화이팅! 오늘 코스피는 0.5% 하락으로 장 초반 급락하다가 다시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쭉 더 올라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도는 그냥 보통입니다. 개인, 외국인, 기관, 연기금 전부 다 눈치 보기를 보여주고 이 와중에 연기금 멀사나, 삼성전자, 기업은행, 보스코디엑스, LG화학, CJ, 셀트리온, 삼성ESDI, SK에닉스를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은 0.7% 하락으로 어제 테슬라의 급락으로 인해 에코프로 친구들이 크게 급락했지만 그럼에도 조금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모습 다행이게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주는 4.5원 하락해 1,331원 미국 선물은 현재 소폭 상승 중 코스비 선물은 외국인의 3천억대 매도가 나왔다가 조금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주연스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모주는 역시나 좋은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 어제 무죄 선거가 나왔는데 앞으로 삼성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우리가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지속적으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머스크의 마약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시가총의 3윗들에는 그래도 하락이 많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하락이 많은 모습. 오늘 상장한 공모주가 있습니다. 스튜디오 3윗은 여전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스펙 같은 경우는 살짝은 재미가 없었습니다. 오늘 강한 섹터는 정고체 관련주, 교육 관련주, 미용기기 관련주. 그 반면 약한 섹터는 의료 EI 관련주, 건설기계 관련주, 자동차 대표주, 2차전지 관련주 등 여기에 저 PBR 관련주도 나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시기준 외국인물 산업자면은 SK스케어, SK인X, HD 현대엘렉트릭, 현대차, 현대차 EUB, LNF, 포스콜딩스, 삼성전자, 우리금융지주, 강월랜드를 매수합니다. 빠이요!